자 요 작품은 예 대형 동강 이라고 합니다 동강 예 동강에 가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밑에 또 물이 흐르고 있죠 위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안쪽에는 요 보세요 호랑이 호랑이가 예 예 야 뭐 어집니다 동굴도 만들고 자동차도 이렇게 자동차도 지나가고 있네요 와 멋있죠 자 요거는 그 용서린 에서 예 수강을 받은 거구요 약 이틀간 예 만들었습니다 와 멋지죠 이렇게 화산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현무암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도로도 표현하고 한바퀴 뱅 돌아가면 이렇게 예 멋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이구요 예 용서리와 함께 일대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